고혈압 치료는 의학에서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졌다.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증상이 없고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일반인들보다 질병이 걸린 가능성이 높다면 치료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예방혁증의 목적이 아닌 거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의사들은 거기에 세뇌당하고 있는 거죠. 치료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은 아니다. 또 치료가 모든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예방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고혈압을 치료한다고 해서 이걸 줄이는 건 아니죠. 그럴 만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고혈압 자체의 원인이 90%가 온발성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콩밭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이 있지만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도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 대신에 이들이 직면한 것은 과잉진단이나 새로운 문제다. 고혈압 치료에는 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하기까지 하다. 인체에 미치는 약물 치료 부작용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히 이 문제는 심각하다. 또 어떤 고혈압 치료제는 피로감을 유발하고 어떤 약은 기침을 일으키며 또 다른 약은 성욕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약은 혈압을 낮추는 대신 어지럼증을 일으키거나 기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노인들은 낙상사고 후유증으로 여러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치료의 잠재적 이익과 과잉진단 위험성, 그 둘 사이의 균형은 개인의 상태가 이상의 스펙트럼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즉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와 그것의 낮추력 얼마나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 만약 당신이 수축기와 이완기와 관계없이 중증의 고혈압 환자라면 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니다. 고혈압의 정도가 경미해질수록 결정은 훨씬 어려워진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치료의 이익이 너무 적고 과잉진단의 가능성이 너무 커서 선택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이때는 진단이나 치료나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기준이 된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 치료가 정당화되는 상태라고 여겨지는 시점은 과연 어디일까? 언제일까? 이 자체의 경계선을 계속 낮추면서 사실 그 정도 기준, 130에 90이면 90%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 고혈압, 국민들이 고혈압 환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치료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5년 심장병이라든지 뇌중풍 사망률은 더 낮아진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억지로 낮출 필요는 그렇게 없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만 제외한다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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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